서울과 영종도를 잇는 영종대교,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로 진입 관문 역할을 하는 영종대교 아래 100만평 땅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퍼낸 준설토를 매립해 만든 부지 위에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한상 드림아일랜드입니다. 방치된 줄로만 알았던 이곳이 동부가 해양관광, 문화, 레저, 복합지구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 3월 부지중공이 완료된 한상 드림아일랜드를 땅집고가 최초로 찾았습니다. 내년도 골프장 개장을 앞두고 대중의 처음으로 공개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인 세계 한상 드림아일랜드는 2019년 3월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마쳤습니다. 도로표지판과 버스정류장을 비롯해 야구장, 풋살장, 농구장, 캠핑장이 모두 들어섰습니다. 야간에도 체육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조명시설도 갖췄습니다. 사업 부지와 공항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인터체인지 개통전이라 오가는 사람이나 차만 없을 뿐입니다. 부지 면적은 여의도 1.1배인 100만평에 달합니다. 대중제 골프장 36홀과 호텔, 비즈니스센터, 복합상업시설, 마리나리조트, 의료관광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한상IC 공사도 마쳤습니다. IC 시설은 한상 드림아일랜드로 진입하는 핵심 교통시설입니다. 금년 하반기 개통을 위해 세계 한상 드림아일랜드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 그리고 고속도로 운영사업자인 신공항 하이웨이 4자 간 개통 협의 중입니다. 100만평 땅 중 절반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하는 골프장이 첫 선을 보입니다. 드림아일랜드 CC로 36홀 대중제 골프장입니다. 현재 코스 조선공사와 클럽하우스 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중공하고 시범 라운딩을 거쳐 하반기에 개장합니다. 바다가 골프장을 감싸고 있어 가장자리 홀에서는 오션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만주시에는 밀물이 들어온 바다, 간주시에는 물이 빠져나간 갯벌의 모습이 장관입니다. 저희가 찾은 오후 3시엔 이렇게 드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습니다. 골프장에선 영종대교와 제3연륙교, 영종도를 보면서 골프를 즐길 수 있는데요. 수도권 서부관역의 대표 골프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이저 대회 정도까지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긴 전장을 저희가 양쪽 코스 모두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클럽하우스 자체도 일반적인 클럽하우스보다 좀 더 규모를 늘려서 대규모 행사라든지 PGA 투어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글로벌 규격의 컨셉으로 저희가 설계를 다 완성을 해서 내년도에 오픈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골프 이용객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이 아닐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세계 한상 드림아일랜드는 인천 용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 재개발 사업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한민족 혈통의 비즈니스 종사자를 일컫는 한상이 주축으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한상 기업인을 대표하는 일본 마루안 그룹의 한창우 회장을 비롯해 한상 기업인들의 투자를 받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요. 이후 인허가 관청인 인천경제청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얻고 최근 기반시설 공사까지 마친 셈입니다. 출자자는 마루안을 비롯해 현대건설, 대성건설, 미래해세증권, 하나증권, 큐브컴 인베스트먼트 등입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와 투자사, 금융사로 구성돼 있어 기반시설을 조성하기까지 빠르게 마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내외 기업가나 관광객 접근성이 탁월한 입지로 꼽힙니다. 인천 국제공항과의 거리는 차를 이용하면 10분 걸립니다. 김포공항에서는 15분, 여의도에서는 25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한상 IC가 곧 개통하면 서울 주요 간선도로를 타고 오면 중간에 신호등 없이 빠르게 사업지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도로, 철도 교통망도 개선됩니다. 인천 청라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가 내년 말 개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영종도에서 청라 국제도시 진입이 수월해지고 제2경인고속도로 및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연계도 좋아집니다. 영종 국제도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철이 오가는 섬인데요. 시설 개발이 본격화하면 공항철도 영종역과 국제도시역 사이 한상역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세계 한상 드림아일랜드 측은 연간 내국인 251만 명, 외국인 116만 명 등 총 367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15조 원의 생산 효과가 유발되고 1만 8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종도엔 파라다이스 시티에 이어 인스파이어 리조트도 문을 열면서 한상 드림아일랜드 개발이 활용 점정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3연육교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인천 도심권에서 있는 많은 이용객들이 하늘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체류 공간이나 주거 공간들의 이동이 많이 있을 것 같고 현재 인천시에서도 영종도권역의 부분들을 글로벌 톱10시티의 부분으로 해서 개발 계획들을 계속 수립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제3연육교 개통을 통해서 영종도 하늘도시 쪽이나 저희 부지까지 부동산의 가치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골프장 개장을 앞두고 한상 드림아일랜드 측은 근린 생활시설 용지 4,400평과 휴게소, 주차장 등 토지 매각을 진행합니다. 한상 IC로 나와 골프장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7월 초 경쟁 입찰을 통해서 매수자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업계에서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 평당 300만 원대의 저렴한 매각 가격 등이 알려지면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상 드림아일랜드는 추후에 규모가 큰 회사 보유분 토지도 매각할 예정입니다. 골프장 개장과 맞물려서 이미 영종대교의 하단에 한상 아일랜드와 연결되어 있는 한상 IC가 공사도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됐습니다. 서울이나 인천, 김포, 경기 서부권에서 한상 아일랜드까지 간선도로를 통해서 빠르면 30분 길어도 1시간 안에 다 접근 가능한 입지적으로 아주 탁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 드림아일랜드를 비롯해 다양한 개발이 진행 중인 영종도의 인구 증가세도 가파릅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영종 국제도시 인구는 12만 1,7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에 비해 51.1%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인천시 전체 인구는 1.7% 늘어났고 인접한 청라 국제도시보다 증가 속도가 더 가팔랐습니다. 대형 개발 사업과 더불어 주거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영종 국제도시가 인천의 경제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